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블랙맘바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름은 좀 아직 생소해서 블랙맘바에서 나온 이제 스콘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공룡전사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무비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스콘 이라는 제품이에요 진짜 도색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녹슨 효과들이 일단 너무 잘 들어가 있구요 이 군데군데 이제 청록색 같은 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어 제 빈말이 아니라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뭔가 녹슬었는데 입기 낀 것 같기도 하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도색은 뭐 물론 단점들도 많지만 일단 제일 처음 받았을 때 박스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 제가 박스를 원래 좀 보관하고 언박싱 까지 조금 같이 찍는 편인데 박스는 바로 버렸습니다 어 뭐 박스 구멍 난 건 기본이었구요 찌그러지고 안에 플라스틱 포장제 같은 것도 다 깨져 가지고 와서 그냥 기분 나빠서 버렸어요 바로 어 일단 뭐 헤드 조형 이렇게 잘 나왔구요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셔도 진짜 도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녹슨 효과들이 진짜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한 톤 더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일단 엄청 묵직하구요 합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묵직합니다 크기도 있고 어 이런 팔이나 어 이런 꼬리 도색도 참 잘 들어가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면 어 이런 꼬리 부분에 요런 부분은 뾰족해요 이제 이런 다른 뾰족한 부분은 좀 다 연질 재질인데 어 이 꼬리 무기가 되는 부분이 조금 뾰족하니까 이제 어린아이들 좀 조심하게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은 연질 입니다 어 이런 등판 뭐 뭐 공룡이 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이 등판 어 좀 많이 등짐이 있구요 반대쪽 팔 이렇게 남는 팔 이건 또 어떻게 정리해 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도색은 합격 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도색 진짜 좋아해서 어 이런 도색 디테일은 진짜 합격 입니다 어 뭐 조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컵 모델이 다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 모드였을 때 공룡 발이 될 발가락 부분 보이는 것도 조금 아쉽고 아 좀 그렇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헤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어 저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동봉이 돼서 와서 이 흰색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면 어 이렇게 영롱하게 파란 불로 은은하게 어 불을 밝혀서 줍니다 어 근데 개인적으로 좀 빨간색 이었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이 파란색도 나쁘지 않아요 조금 기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헤드 갑옷 같은 것도 좀 멋있어서 좀 기사 느낌이 많이 나구요 이렇게 스위치 한번 더 눌러 주시면 다시 꺼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 360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좀 걸리기 때문에 그냥 뭐 요정도로 반바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로는 뒤에 걸려요 요정도 아래는 턱주가리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구요 양옆으로도 요정도 까딱까딱 가능하시구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챗 튼튼한 라챗으로 360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지구요 요정도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가구요 어이 무기 꼬리가 되는 부분 무기가 이렇게 안쪽에서 관절이 더 나와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번 더 빼 주실 수 있구요 이렇게 아예 직각으로 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 살짝 움직여 지고 여기 관절에서 한번 더 요정도로 움직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요정도로 움직여 지고 맨 끝에는 안 움직여 지구요 그리고 오른쪽 손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구요 그렇게 그냥 위아래로만 이렇게 움직여 지고 손가락 관절은 딱히 없고 여기 안쪽에서만 이렇게 개별 가동 세 손가락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는게 조금 어색해요 이 엄지가 안으로 안 굽혀 지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것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안 돌아가요 돌아갈 것 같이 생겼는데 안 돌아갑니다 앞뒤 옆 다 안되구요 어 여기 낭신 부분에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로봇이 되는거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음에 안들었던 정말 이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도 고관절 부분 양옆으로 가 라챗이 아닙니다 이렇게 라챗이 아니구요 이 앞 뒤로만 라챗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요정도 뒤로는 여기 등판 등짐 때문에 안들어가고 그래서 이 양옆으로 라챗이 아니었을 때 이 무게를 지탱하다가 생기는 일이 이렇게 슥 미끄러집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미끄러운 바닥에 두시면 요런식으로 미끄러지실 거에요 그렇다고 이제 발목이 강하냐 그것도 아니라 발목도 조금 스무스 하기 때문에 양옆으로가 지탱이 잘 안되요 이게 제일 마음에 안들구요 그리고 무릎은 무릎은 앞으로 요정도 뒤로는 요정도 이제 공룡의 발가락을 좀 빼주시면 요정도로 굽혀 지구요 그 다음에 여기 무릎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변신할 때 쓰는 공룡입 같은 거 솔직히 저기 입이 되진 않는데 그냥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안들었던게 이제 발목인데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요정도 뒤로는 요정도 그리고 옆으로는 까딱까딱 정도 가능하세요 근데 이 신밧대 모음에 나오는 신발처럼 생긴게 이 여기서 좀 지탱을 해줘야 무게가 앞으로 쏠려도 지탱을 해줄텐데 이 지탱이 좀 많이 안되요 뭐 엄청 스무스 하진 않아도 아무래도 상체에 무게가 있는 놈인데 이렇게 두고 살짝만 앞으로 둬도 이렇게 지탱이 안됩니다 아 그래서 웬만한 포징이 조금 제약이 있어요 여기 고관절 헐렁헐렁하지 발목도 지탱이 안되지 이러기 때문에 아 이건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점 유의해 주시구요 일단 이 두 부분이 로봇 모드일 때 제일 마음에 안듭니다 근데 멋은 있어요 크기에서 오는 포스랑 이 도색에서 오는 포스가 진짜 멋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발이 조금 작기 때문에 어 조금 뭐 허벅지가 너무 뚱뚱해 보이는 뭐 그런 효과도 있구요 이런식으로 발이 조금 작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 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바리케이드 제품의 크기 비교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드림팩토리에서 나온 이제 웨더링 제품의 메가트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메가트론과의 제품 크기 비교이구요 그리고 이게 대망의 그림록 제품과의 크기 비교인데 어 저는 블랙맘바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웨이지앙에서 나온 그림록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블랙맘바 제품이 공룡 눈에서도 불이 안들어오고 그 조그만한 옵티머스 프라임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웨이지앙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크기가 조금 안 맞아요 블랙맘바 스콘이 조금 더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구요 확실히 좀 커요 블랙맘바 스콘이 그래서 블랙맘바 라인으로 모으실 분들은 웨이지앙 말고 블랙맘바 그림록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봐도 진짜 신발이 되게 조그만하네요 스콘이 그래서 조금 언밸런스에요 이번에는 블랙맘바 스콘의 공룡 모드로 가는 영상입니다 일단 변형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빡빡한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아가고 뾰족한 부분도 많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시면서 변형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중에서 하시다가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뾰족한 부분에 찔리면 조금 아파요 이제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지고 노시는 분들도 이제 뾰족한 부분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팔에 갑주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앞으로 빼시면 여기 힌지 이용하시면서 빼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슴에 고정되게끔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 고관절 있는 이 낭신 부분 옆으로 이렇게 빼주셔서 벌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이런 식에서 올려 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꺾어 주시면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무거우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이런 식으로 벌려질 수 있게 펼쳐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이 공룡 머리를 꺼내실 거예요 머리를 꺼내시는데 여기 먼저 조인트 조인트 껴 있는 거 이렇게 빼 주시고요 빼 주시고 여기 등판에 있는 이 머리 공룡 대가리 부분 빼 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데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각으로 그 다음에 공룡 대가리 쏙 빼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빼 주신 다음에 여기 로봇 헤드 안으로 돌려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아까 여기 뺐던 팔 부분 이렇게 반 바퀴 돌려 주실 거예요 머리 쪽으로 이 팔이 오게끔 돌려 주시고 이 꼬리 쪽으로 당연히 꼬리 무기가 갈 수 있게끔 돌려 주실 겁니다 반 바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꼬리 안쪽을 보시면 여기 움직이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전체를 붙잡으시고 남은 공간 이 부분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시면서 그리고 한 번 더 딸칵 딸칵 소리 나게 이렇게 고정 되게끔만 돌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깨 갑옷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돌려 주시고요 여기 이제 꼬리 팔 부분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조금 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 이제 이 조인트랑 여기 안에 있는 조인트 여기랑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 주시면서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여기 고관절 이 조인트 부분 맞게끔 방향 보시면서 그냥 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힌지 위로 조금 당겨 주시면서 껴주셔야 방향이 맞게 들어갑니다 이쪽 팔도 동일하게 이쪽 안쪽이 또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팔 전체를 붙잡으시고 그 남는 공간으로 좀 밀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움직여 집니다 그 다음에 돌려 주셨다 싶으실 때 딸칵 소리 나게 한 번 더 이렇게 고정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꼬리 쪽이랑 동일하게 이 조인트들 맞게끔 위로 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손 정리 조금 해 주시고 여기 팔은 밑으로 라체 쭉 움직여 주시고 배에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리 밑으로 내려 주실게요 이렇게 내려 주신 상태로 이제 등 날개 부분 여기 힌지 안에 힌지 앞으로 좀 밀어 주시면서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조인트 있어요 이거 빼 주시고 날개 붙여 주시고 여기도 조인트 한 번 더 있어요 이렇게 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신 상태로 이 조인트를 여기 구멍에 맞게 껴 주시면 돼요 뭐 완벽하게 꽉 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아 난 꼈다 정도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펼쳐 주시고 여기 조인트 살짝 걸칠 수 있게 이렇게 껴 주시고요 여기 밑에도 조인트 그냥 보고 껴 주시면 되시고요 날개 살짝 펴서 좀 자연스럽게 해 주신 다음에 다리는 이 공룡 머리 같은 부분 올려 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여기 종아리 부분에서 이렇게 한 번 돌려 주실 건데 여기 살짝 내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실 거예요 이 신발 때 신발 조금 내려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고정되실 수 있게 한 다음에 뒤에 발꿈치 다시 내려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 줍니다 그리고 돌려 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무릎 부분 먼저 펴 주시고 돌려 주시고 신발 돌려 주시면서 안 걸리는데 어깨 조심해 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뒤꿈치 내려 주시고 관절 꺾어 주시고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살짝 돌려 주시면서 무릎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만 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 다 시켜 주시고 조금 미비한 거 정리해 주시면 블랙맘바 스콘의 공룡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공룡 모드 시에도 진짜 멋있어요 이 크기도 크고 도색이 진짜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점도 있는데 제가 원래 기존 제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변형을 좀 덜 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한쪽 팔이 로봇 모드 시에 오른쪽 팔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서 그냥 배에 부착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조인트 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변형을 좀 시키다가 만 것 같아서 그래도 공룡 모드니까 조금 이해는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공룡 모드 시에 이 주댕이 주댕이는 이렇게 벌려 주실 수 있고요 이 주댕이 안쪽에 흰색 버튼이 있어요 이 흰색 버튼 안에 보셔서 눌러 주시면 공룡 모드 시에도 이렇게 눈 아래에 불이 들어옵니다 영롱하게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은하게 멋있어요 빨간색이었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파란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빨 같은 경우에는 연질이고요 혓바닥은 따로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에서 360도 돌아가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어 주실 수가 있어요 목을 이렇게 최대한 꺾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 모드 시에 포징은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멋있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 정도 로봇 모드일 때 동일하게 돌아가고요 꼬리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살짝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포징을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닿아서 조금 자연스럽게 구겨진 게 제일 자연스럽게 멋있더라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그림룩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도색이나 이런 조형이나 크기는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와줬는데 이런 조형 같은 게 팔 하나가 남는다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라챗 부분 없다든지 그리고 발목에 조금 스무스함 고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만 빼면 그래도 가격 대비 잘 나온 제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도색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뭐 이런 드라이브러싱 기법 같은 것도 정말 잘 내줬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 크기에서 오는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물론 보관하는 데는 큰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조금 등 비어 보이는 것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 하나 남는 거 진짜 별로네요 이거는 뭐 베딱지에 있으니까 뭐 별로 티는 안 나더라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크기 이 정도 도색이면 정말 잘 나와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도 블랙맘바 제품들이 가성비로는 좋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블랙맘바 그림룩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후회 없이 그냥 기르시는 게 맞긴 해요 그만한 사이즈의 스콘이 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맘바 스콘 제품의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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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